자 경기 낙오야 낙오야 맵이 낙오야입니다 자 지금 경기 시작됐구요 1호차 R34 레그라닌 2호차 이케아 FD 3호차 서현노네임 R32 4호차 형기차 무릎표 3개 예 나가야구요 야 마영을 보세요 3 지금 I3이 지금 7x20이고 형기차 12x40입니다 예 경기는 좀 전에 시작됐구요 자 초반은 진짜 누나하게 가고있습니다 첫 구로 나오죠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과정에 아 그러니깐 FD 빼고 다 GTR이네요 자 여기서 들어오죠 자 여기서 들어오죠 야 막는거 보다 오 박아뜨렸어요 이야 소식간에 역전한다 소식간에 1위가 R32 2위가 FD 2위가 FD 2KR 부산의 사기꾼 야 지금 뒤에 치고 올라와죠 야아 아쉬워요 그라지가 레그라스 1등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야아 FD 강해요 지금 첫번 한바퀴 돌았구요 지금 두번째 코너 두번째 코너 두번째밖에 덮어진 코너 나오죠 야아 아쉬워 뭔가 약간 좀 미심쩍 때렸어요 네 1등 2KR 계승 유지중 GTI 배에 쫓아가는데 역부정입니다 마력 차이가 있어요 룰스터가 꽤 오래걸려야되요 이거 잡으려면 자 놀라진 코너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두번째 코너가 타이버템 같이잖아요 예 타이버템 맞아요 지금 아 아 이가식에 트리핏불 쳤어요 이케아에 독주중입니다 지금 부산의 사기꾼 여전히 독주중이구요 아 삼사이터 격차 벌어졌네요 자 5km 아 아 5km 아 이런르지 수사죠 여기서 벽에 불치면 불스레 못박기 때문에 예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나고야입니다 코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자 메가스콘에서 잡아야죠 여기서 잡아야죠 여기서 아 아아~~~ 너무 정신하게 들어갔어요 3히고 남았습니다 이케아가 계속 도추룩중이신데 여기서 한번여 peuxizing 왜냐면 모닝이 accomplish 아.... 경 değil STA 하하하하 4위는 엄청 물러졌구요 예 지금 1위는 아아 놀란색으로는 직전에 끝나게 되요 아 이케아 역시 약쟁이예요 1등이예요 1등을 아아 언제까지 1등할건가요